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오랜만에 이분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습니다. 바로 예전에 제가 오디오 리액션을 했었는데 릴렉스입니다. 릴렉스. 저는 릴렉스라는 래퍼가 태국 힙합에 숨어있는 기대주 같은 래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의 유튜브에 올라오는 오디오는 조의수가 상당히 높아요. 저는 사실 릴렉스의 음악들을 다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시간날 때마다 그의 작업물들을 조금 들어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와서 느끼는 릴렉스의 어떤 래핑 스타일이나 음악은 더 이상 원밀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그만의 스타일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비디오는 몇 시간 전에 녹화 시간 기준으로 몇 시간 전에 올라온 릴렉스의 새로운 곡인 블러드를 들어볼 겁니다. 이거는 드릴이에요. 릴렉스가 드릴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드릴의 랩핑과는 다른 좀 뭔가 신선한 랩을 굉장히 많이 들려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리액션 미디오를 찍으려고 하는데 가사를 또 해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좀 자존감이 높고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이 씬을 이제 곧 지배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야망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느껴져서 가사 해석하면서도 보기가 좋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단편적으로 예전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릴렉스라는 래퍼에 대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너무 길게 생각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서 릴렉스는 릴렉스다라고 저는 이제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오랜만에 오디오 리액션을 합니다. 릴렉스의 블러드입니다. 여, 오케이, 렛츠 겟 앤 툴. 저는 릴렉스가 굉장히 좋은 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태국 래퍼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떠오르는 래퍼들 사이에서는 좋은 폼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릴렉스의 승링 랩스루 스타일로 뱉는 건데 이것도 신선하더라고요. 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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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에다가 이런 어떻게 보면 트랩에서 많이 들어볼 수 있는 랩을 얻는데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재밌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건데 저도 많은 태국 래퍼들의 음악들을 들어봤지만 만약에 신인들 중에서 저는 릴렉스가 왠지 떡상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유튜브에 음악 재생 조회수 같은 것도 그렇고 최근에 나오는 음악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뭔가 예사롭지가 않아 제가 릴렉스 말고도 몇 명이 더 있어요 이렇게 신인분들 중에 주목하는 래퍼들이 확실히 그분들이 다른 래퍼들이 갖고 있지 않은 뭔가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확실한 자기 색깔을 어떻게 보면 찾았거나 고수하거나 지켜가고 있거나 그런 거 그죠? 저는 UK 드릴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 UK 드릴의 그 빡센 랩을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멜로디가 있는 랩을 오토툰이 걸린 상태에서 듣는 거는 옷 좀 굉장히 신선했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아웃 포쿵캅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